닭껍질 튀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닭껍질 튀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닭껍질 튀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닭껍질 튀김을 김밥입니다 역시 닭껍질 튀김 치즈 소스 레몬 소스랑 칠리 소스 치즈 소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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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와우 치즈맛 마요네즈 계란 오이징 양념장 매콤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다시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매콤하고 잘 어울려요 치킨은 매콤하네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을 먹어서 추억하실 수 있어요 단무지 소스에요 마요네즈 오뚜오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방금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영상은 영상이 너무 좋아요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